미국에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한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카몰라이리스 부통령 로이드 호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서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면서 희생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제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동맹, 또 한반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한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미군은 세계에서 선의를 위한 군대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봤듯이 우리도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호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미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호스틴 장관은 이어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든 일들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